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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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명절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예쁘게 카드도 보내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 제가 소개해드릴 이 카드는 보면 여기 지금 학생들인데요 어린이들이에요 단체 찜질방을 간 모양인데 이분들이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고희만 씨가 주신 닭이라든가 아니면 계란을 먹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주셨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편지가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도움받으신 분들이 또 나중에는 또 본인이 직접 또 다른 분들을 돕는 이런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고희만 씨가 생산하시는 계란은 어떻게 맛있다고 하시는가요? 네 저희 집에서 계란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계란입니다 아 자고심이 있으시네요 누구도 못 따라올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을 했는데 그것도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정 배달을 하고 그날 나온 날을 그날 바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아 가정 배달을 하고 계시는군요? 특수하게 뭘 먹이시는 거예요? 네 거기 오메가3도 먹이고 강황도 먹이고 하여튼 미생물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렇다니까 계란맛이 딴 계란하고 틀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맛있는 계란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실천하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진짜 요즘 불황 여파 때문인지요 예전보다 좀 나눔의 손길이나 이런 이야기들 미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의 메시지랄까요? 나눔에 관한 이야기 네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뭐 별 말은 할 거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은 옆집에 옆집에서 이래 조금조금이라도 아름아름이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겠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 조금이라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훈훈한 연말 보내기를 아마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는 2016마리 네 내년에는 2017마리 계속하시지 않나 말씀해주세요 우리 아들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희만 씨가 가지고 계신 봉사정신 그리고 함께 살자 하는 이런 마음도 따뜻한 사랑과 이런 평화 넓게 얘기하면 평화죠 다 같이 산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역량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희만 씨 고마슨에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